오케이 몸으로 버티면서 뒤로 버텨요 뒤로 천천히 뒤로 버텨요 몸을 뒤로 버티면서 몸을 뒤로 버티면서 올려요 뒤로 뒤로 더 버텨요 더 버텨요 마스트 잡고 출발 가고 싶은대로 마음껏 가봐요 가요 가요 아무데나 줄이 묶여져 있으니까 마음껏 가요 방향 틀어요 더 틀어요 더 몸도 틀고 왼쪽으로 더 틀어야죠 더 힘껏 틀어봐요 힘껏 더 더 틀어요 완전히 북한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도 해봐요 반대 반대 자 몸이 옆으로도 와야죠 몸이 옆으로 중심 잡고 그렇죠 더 틀어요 더 확 뒤로 빼요 그렇죠 더 더